오늘 특집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영식입니다. 오늘 특집 토론이 죽어야 끝날 정도의 어떤 결기 있는 토론 또 긴장감 있는 토론을 요구하면서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달리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면 이 네 분 다 전혀 악의가 서로의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의견을 좁혀가는 상식에 부합하는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또 체포동의안 전국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겪은 검찰의 칼이 이 시점까지 정당한 법 집행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분들 네 분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변희재 미디어원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제 왼쪽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정욱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이 지난주까지 직헌하고 정치평론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와 네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제영상 제작진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주제영상이 담겨있는지 함께 만나보고 본격적인 토론 이용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이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그리고 수사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호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구속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집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신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적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이미지 뒤집어 씌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아니면 말고식에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보였고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나왔던 여러 워딩들 좀 만나봤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 2시에서 2시 반에 국회본의 표결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가결될지 부결될지 각자의 예상과 동시에 몇 표로서 가결 혹은 부결이 될지 숫자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이유를 간단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표 형사부터 좀 드릴까요? 저는 부결될 걸로 보이고요. 표가 한 170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70. 왜냐하면 민주당이 169표 석이고 그리고 또 친야, 친이 무소속도 있잖아요. 윤미향이나 이런 데 민영배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이재명계에서 이번 한 번은 살려주자. 다음에 또 영장 또 오면 그때 고민하고 그리고 살려준 다음에 대표직을 사퇴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선부결 후 사퇴. 이게 비이재명계의 아마 전략이 아닌가. 따라서 한 번은 살려준다. 그래서 저는 정폭적으로 부결표가 170. 농례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농례때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170 정도로 예상해주셨고. 안지걸 소장 드릴까요? 네. 당연히 부결될 것입니다. 일단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장기간 동안 수백 명의 검경이 동원돼서 마치 악마라도 만들듯이 이렇게 수사를 해온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무리수다. 그렇다면 결국 검찰이 제출한 이 투권 200페이 갖고 온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가 정말 너무 힘들렸는데 몇 줄 보고 다 읽어봤는데 이것만 아마 국회의원들께서 최소한 이걸 보셨다면 저는 찬성표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를 비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시잖아요. 의원 내에서도.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엉터리 수사를 하면 동료군으로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부결시켜주는 게 여당 내에서도 아마 일부 이 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영장 청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석입니까? 그래서? 한 180석 가까이 부결될 거라고요. 180석이요. 180석으로 부결이다. 어쨌든 부결로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만 변희재 대표님은요? 부결 전망은 했는데 혹시라도 과결되더라도 놀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사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끌어오면서 정치로 변질이 됐고 그리고 수사에 지금 부당성, 정당성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갖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공학적으로 그것도 아주 나쁜 방식으로 그래서 이대로 하다간 차라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보다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검찰 손 빌려서 없애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이걸로 그냥 한번 정치판을 뒤바꿔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내일 부결, 가결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서령업 변호사님 말대로 이번은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판 자체가, 국회 자체가 너무나 정치과학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부결이 안 되고 가결되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석입니까? 종합하자면? 한 160석 정도 부결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으로 가결되도 좀 놀라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전방대까지 내어주고 계신데요. 선국관 평론회에서는? 299명 전원이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일단 하고 물론 그 중에서 나중에 어떤 책임론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출석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몇 사람도. 299명 다 한다고 가정을 해서 동의 찬성 143표 반대 156표 143대 156 부결 왜 그러냐? 저는 처음에 이것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같은데 민주당 기졸이 하도 떨어지니까 지금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공천을 받아도 이거 총선이 어렵다. 그러니 정리를 하고 가자. 그래서 저는 한 30 지금 마진우선이 28표거든요. 27표, 28표인데 범인 자권에서 이탈을 하면 가결되는 것이 그런데 30표 이상이 저는 이탈을 할 걸로 봤지만 최근에 기로가 좀 이상해졌어요. 서울원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이 의원총회 두 사람이 딱 발언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 부결을 우리가 시켜주면 특단의 행동을 할 것이다.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선 부결 후 대표적 사태 이 기로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0, 40명까지는 안 나오고 이탈표가 저는 20표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20표가 과학적으로 제가 찬출한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지금 전부 다 하면 진영으로만 딱 보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게 민주당 169,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1명, 그다음에 무소속 7명 중에서 양향자 의원 빼고 6명. 그렇게 하면 176이거든요. 176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을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온 사람이 딱 20명이에요. 그럼 176에서 20명 빼면 156 찬성. 나머지 143이 찬성. 156이 반대. 이렇게 해서 부결. 그런데 이거 1차전이지. 2차전 부결이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해서 그 숫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종합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두 번째 공통 질문을 이렇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169석이기 때문에 부결표가 만약에 169를 넘게 되면 이재명 당 대표에게 어느 정도 힘이 붙는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160이라는 기준을 두고 그 숫자 이하가 되면 뭐랄까요. 사실상 국회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재명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일지에 대한 해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170석 정도로 부결했지만 그런데 무늬만 무소속 있잖아요. 실제는 민주당인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저는 한 5석 정도 이탈로 보기 때문에 170 했는데 이걸 가지고 승리했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 옛날 말에 청명에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올해는 청명과 한식이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 저는 이번에는 구속을 면할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구속을 면할 수는 없고 앞으로 쌍방울 그다음에 백현동, 정자동 줄줄이 대기하잖아요. 저는 다음에 영장이 왔을 때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구속을 면하지만 그 대가로 대표직 사태 이 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라고 볼 수는 없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우문을 선택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공통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안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구속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법률가이시니까 이번 구속장 청구서 읽어보시면 결국 대장동에서 검찰이 판단한 최종 이익은 9600억 정도인데 그중에 6725억을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시장 시사를 회수했어야 됐다. 70% 법에도 없는 근거를 갑자기 대신해서 그리고 대법원의 인정은 5,503억이 아니라 1,830억만 인수했기 때문에 배임이 무려 4,800억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조금 대법원이 판단한 것까지 일방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한 건데 당연히 이것은 저는 그러니까 여야 진영을 떠나가지고 제가 아까 180석까지는 제 희망적인 최종 국민의힘당 내의 개혁보순에 양심보수를 한 분이 있다면 이거로는 체포로 영장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쌍방울 이야기도 손편이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에 무슨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탈탈탈 털었는데 범죄가 없고 증거가 없다는 증거가 나오는 사건은 저는 처음 봅니다. 저도 30, 40년 이 분야를 연구하고 대응해 왔는데요. 그래서 정책 승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진영의 유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저는 이렇게 엉터리 수사는 엉터리 영장을 검찰이 조작해서 국회에 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중대한 범죄다. 저는 나중에 세상 바뀌잖아요. 이번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 모조리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요. 안 소장님 질문을 제시해 접혀가지고요. 만약에 부결이 되더라도 160표 이하로 부결이 되면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막 수년간 악마시켰으니까 일부가 흔들린 거라고 봐야죠. 그걸 저는 정책 패배라고 볼 수는 없다. 일부 의원들이 흔들린 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혜재 대표님은요? 저는 별 의미가 없다.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체포동의안을 갖고 뒷거래 치려는 사람들이 튀어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170석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기반으로 뒷거래 취소 자기의 사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승리고 패배고 의미가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체포동의안을 갖고 당대표를 내놔라, 뒷거래하는 데 악용한다면 체포동의안은 없애는 게 나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구권 평론가께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부결표가 몇 표냐 제가 156표를 예상을 했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부결표 부결을 시켜주는 건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줘서 바로 대표적으로 사퇴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다음에 또 체포동의안에 올라오면 그건 무조건 아마 가결시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동갑인데 이게 당대표직을 놓고 일종의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론의원이 말았던 대로 우리가 부결시켜주면 어떤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낙연 계죠, 서론의원이. 그러면 이낙연 대표직은 미국에서 기고가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당대표, 당권을 이낙연 쪽에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효한 투표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당권 싸움에 베팅을 하면서 일종의 그것 때문에 부결을 시키고 사법적인 문제로 부결을 시키고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차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은 일종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희재 대표님과 송국관 평론가께서는 의미 없다. 이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의미는 조금 다른 해석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논거를 중심으로 논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룰은 제가 딱 한 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본격적인 토론, 주제 토론에서는 모두 발언 1분씩, 그리고 반론 1분씩, 그리고 재반론 1분씩을 기본 토대로 하고요. 진행자가 개입할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제마다 시간 제한 토론 이후에는 5분의 난상토론이 있습니다. 이 난상토론 시간에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네 분의 패널이 격론을 펼치시는 그림 그대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넘길 때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정해서 댓글을 주시면, 질문을 주시면 직접 저희 출연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안진걸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송국건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내지는 댓글을 주신다면 저희가 해당 주제에 걸맞은 질문을 생방송 중에 선택을 해서 주제를 넘길 때마다 한두 분씩 선정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증거 이슈, 즉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사실과 증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즉 구속영장에는 확보한 증거가 거의 없이 전원 내지는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과연 구속영장으로서 무게가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반대에 물론 주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무엇이 증거이고 무엇은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인지 구속영장 청구는 전원 위주, 진술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부분부터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진걸 소장부터 1분을 카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서 1분에 1분 임박해서는 종을 쳐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영장 전부를 보면 검찰 앞에 엄청 서설이 깁니다. 읽기가 지루할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범죄 증거, 뇌물받았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불법을 했다는 증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9,600억 정도의 수익이 남았는데 제작진에서 최종적으로 비용 제하고 거기서 성남시가 분명히 대법원도 인정한 공익안수 구맹이 사실 법에 의한 기부채널과 다른 겁니다. 사전에 무려 5,503억을 인수한 게 대법원 마저도 이재명 지사가 후보 시절에, 지사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게 사실에 부합한다고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는데 검찰은 어찌 된 일인지 성남시가 한수한 돈은 1,83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70%, 9,600억에 70%인 6,725억 원에서 무려 4,890억의 어마어마한 배임이 발생했다고 맨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성남FC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숫자를 조작해서 배임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앞에 장시간 서서를 쓴 건데 이건 대법원이 5,503억을 인정했는데 검찰이 1,830억이라고 조작해버린 거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 이것만. 70%도 법에는 전혀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때의 지분에 성남시의 지분은 5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70%라는 기준으로 배임을 주장하는 자체도 조작입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영장과 반박문 20페이지를 다 봤어요. 그런데 부패방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놨잖아요. 공정한 입찰을 했습니까? 성남의 떨만 참여할 수 있게 구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위래도 특정이란 데 미리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 성남FC 뇌물 사건은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라는데 그런데 푸른 위래 남욱 변호사한테 왜 5억을 받습니까? 이게 무슨 기업 유치입니까? 그리고 홍준표, 경남FC가 어느 기업에 민원을 들어주고 돈을 받았습니까? 왜 비교합니까? 이건 네이버나 두산에 민원, 인허가권을 장사, 사유한 거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초과익도 그렇습니다. 기존 조건대로 다 초과익 환수 넣어도 김만배 씨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왜 빼줍니까? 굳이 빼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천화동 1호의 428억을 가지는 대가로 초과익은 너 다 먹어라. 이렇게 저는 한 게 아닌가. 세 가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모두 발언을 듣다 보니까 반론의 반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차피 섞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변희재 대표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탄핵 수사 때부터 한 6년을 제가 검찰 수사를 다 추적을 해왔고요. 윤석열 한동원이 문재인 정권의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밑에 있을 때도 보수 인사 한 200여 명을 구속시킬 때 대부분 직권남용으로 구속한 것도 봤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도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는 뚜렷하게 불법 탈법 사실이 없고 뚜렷하게 돈 먹은 게 없는데 그냥 무차별 불법이라고 그러고 무차별 뇌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상의 미스 정말 이걸 최대한 넓게 보더라도 배임이라는 것도 이상하고 이건 정부기관이고 기업도 아니니까 직권남용 그런데 이 직권남용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시켰습니까? 이재명, 윤석열의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좁혀서 뇌물 범죄 지금 어쨌든 뇌물 범죄라고 그러고 있어요. 성남FC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것만 처벌해야 되는데 밖의 뇌를 처벌하면서 뇌물죄를 그냥 막 재단에 있는 거 마구잡이 처벌한 그 기준 가지고 보면 안 된다. 6년 동안 있었던 검찰의 탈법들 그리고 또 수많은 위증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막 말이 바뀌거든요. 돈 준 사람들이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 주셨고 송구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173쪽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 읽어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읽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다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주어가 없다고 했는데 이재명 주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프린트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고 결제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일도 있고 그 주어가 이재명이죠. 그리고 물론 좀 추상적인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인허가 장사를 했다. 뭐 이런 것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진술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계속 그 이야기했어요. 왜 진술만 하느냐. 유동규, 남욱 진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진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이번에 173쪽 그 안에 보면 증거들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해이록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보고, 보고하에서 결제한 문건 그 다음에 공모지침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네이버 내부 문건 네이버 내부 문건은 뭐냐면 그때 한 번 보도가 되었었죠. 정진상 씨가 네이버 쪽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문건 이런 것도 다 이번에는 증거가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에 같이 똑같은 주장을 하면 173쪽을 다 봤는지 좀 어문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네 분께서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의견 피력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론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께서 먼저 출발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할 여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안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초과 이익 환수 나중에 결과적으로 9,600억의 최종 수익이 발생한 건 맞죠. 그런데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장기간 대장동은 표류해왔습니다. 공공개발할지 민간개발할지 반관 반민개발할지 아주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고 그 안에 구속된 사람도 있고요. 결국 성남시가 공공개발할 자산이 없습니다. 당시에 이미 국민의힘당 계열의 정당이 성남시의 예산을 탕진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걸 민간에 맡겨버리면 민간이 전액을 개발하게 가져왔잖아요. 물론 나중에 손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어찌했던 최종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날지는 모르지만 무려 5,504억을 환수를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인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당군조선 이래에 사상 최대 공익환 환수라고 400명 가까운 감정평가사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시국선을 해서 밝히게 됐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의 연도부 부과 실적을 보면요. 연간 징수액이 6,500건에 달해도 실제로 2,000억, 3,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장도 한 건으로 5,503억을 환수한 겁니다. 이건 객관적 팩트거든요. 그런데 이걸 배임으로 보면 저는 원래 모든 이재명의 수사가 이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이다, 조작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배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1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시장이 잘했어요. 그리고 환수 잘했어요. 앞에 우선 1,800가족은 다 좋은데 제 말은 이게 이 모든 설계에 초과익 환수 조항을 하나 더 넣었을 때 김만배 씨가 아니, 당신들 우선 가져가면서 왜 초과익까지 뺏어가느냐 이 사업 나 못하겠다 이 사업 나가라 지켜버리자 이렇게 김만배 씨가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게 초과익입니다. 다른 데서 저는 실무자가 건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른 평택이나 다른 사업장도 있잖아요. 제 말은 지금의 모든 설계 인정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초과익을 넣어도 성남시가 더 불리하게 앞에 게 깎이거나 김만배 씨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안 넣냐면 실무자가 건의했는데 그걸 저는 문제 삼는 거 아닌가 이거고요. 그다음에 미리 사업자를 다 정해버렸잖아요.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이에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10년 뒤에 돈 주겠다. 왜? 공소시효가 입찰 방해나 위계 공모 방해는 10년이거든요. 미리부터 자기들에게 불법으로 우리하고 짜고 치는 공소적으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돈 주겠다고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변희재 대표. 제가 아는 선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아서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반론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거 원래는 이명박 정권 때 이대혁 성남시장이 있을 때 LH 공사가 하던 사업을 이명박이 이거 왜 민간이 안 하고 관이 끼어들어놨냐 이런 것들은 민간으로 넘겨라 그래서 사업을 중단시킨 다음에 그때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고 그때 이미 김만배 일당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이별의 땅을 사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영수라든지 윤석열과 관계를 보면요. 이명박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재명과의 어떤 특수관계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방침은 무조건 확정으로 하겠다. 수익 나눠먹는 것 없이 초장에 2천억 개 확정 지어. 이렇게 확정 수익을 가다 보니까 아까 그 뭐 입찰 안 했다고 그러는데 3개의 입찰이 들어왔는데 확정 수익을 꽂으라 그러니까 다 빠져버리고 확정 1,800억 원 꽂겠다는 이런 건 남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좀 되니까 추가 수익을 환수했죠. 그래서 5천억까지 환수한 다음에 또 추가 수익 환수한 다음에 더 왜 안 했냐 그러는데 그럼 확정으로 꽂았는데 계속 추가 수익을 하면 저쪽에서 소송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시장이나 그런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국환 본부장께 드려야 될 텐데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분들 반론하셔도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이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됐죠.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도 저도 아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데 그전에는 이재명 시장처럼 인허가권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딜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시장은 인허가권을 사용을 해서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김만배 그리고 또 유동규 유동규 이런 사람들하고 의형전을 맺어서 그때 뭔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재명 때부터 문제가 된 것이고 지금 가장 큰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현혹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이 문제도 가지고 초과 이익한 수제 이것을 가지고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을 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지금 당시의 신문을 다 살펴보면 그 시점에 국회에서 뭐가 통과되냐 하면 분양가 상한제 폐제가 통과가 돼요. 통과가 되고 또 그 시점에 판교 제2 테크노밸리가 완국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상당히 호재가 생길 때인데 그때 충분히 초과 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그 조항을 집어넣는데 김문기 씨 곧 김문기 씨가 그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결국 삭제해버린 것은 어떤 노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각자 이제 구속영장에 담겨있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규정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안진걸 소장께 드릴까요?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공익안성 금액 5,503억이라는 건 인정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검찰은 여기에 1,830억 원 환수했다고 써놨습니다. 대놓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검찰이 대놓고 대법원까지 인정한 사실을 조작을 해도 되는지 따질 수가 없고요. 따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결국 경기가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수를 계속해서 5,503억에 달한 겁니다. 처음에 1,830억을 받아 냈을 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그것은 잘했다고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그게 왜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결국은 검찰은 결국 5,503억이면 9,600억에 57폴에 달한 금액입니다. 환수 금액이 전체 이익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성남의 뜨리라는 시행회사에서 성남시의 지분이 50%거든요. 거기다 한주가 돼 있는데 50% 이상만 가지만 배임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느닷없이 70%라고 하는 법률에도 없는 근거를 들어서 70%인 6,000억 대를 환수해야 되는데 1,800만 환수했다고 배임액을 사실상 뻥튀기 조작을 하는 영장 청소를 내놓은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건데 두 분은 초과이익이 발생했던 환수량 안는 것만 지르잖아요. 당시에는 이익이 발생할지 손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논점을 좀 좋겠습니다. 사전에 최대치로 환수하는 걸 선택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소에 담긴 내용 중에 대법이 규정했던 5,000억이라는 금액과 검찰이 규정한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임액수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의견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옛날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저는 가찰농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때 대법원은 형을 강제 입원시켰냐 안 시켰냐 이게 핵심 쟁점으로서 권순일 대법관 그때 했었고요. 그런데 그 사건 중에 거짓말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 사건 중에 당군인의 최대 환수를 했다. 이걸 10일을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이미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예정된 거 아니냐 이미 했느냐 예정되어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어요. 그때 대법원이 5,500억인지 5,400억인지 5,300억인지 이게 쟁점이 아니었어요. 그게 금액이 뭐가 중요합니까 환수를 했느냐 앞으로 할 예정이냐 이걸 환수도 안 해놓고 했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변희봉 위원장이 10일 그때 고소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 대법원은 액수가 쟁점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쟁점은 형을 강제 입을 시켰냐 안 시켰냐 이게 2심까지 상실됐다가 권순일 대법관이 살려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그 금액은 판결문을 보십시오 대법원이 금액 가지고 심리한 게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두 분이 지금 논쟁을 벌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 소장께 일단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송구권 평론가와 변희재 대표께 잠깐 계시면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안 소장께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때 쟁점이 여러 개였죠 경기도지자 선거 때 그러니까 대장동은 이미 그때 이미 검찰의 수사를 이미 받은 겁니다 허위사실로 5,530억을 환수했다고 기소가 된 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은 사전 확정 이기기 때문에 5,530억을 시민 목숨 환수했다는 부분과 선거에서의 같은 취지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사회가 합치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형님과 관련된 논쟁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허위사실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명확히 대부분이 5,530억을 인정을 해놨는데 서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쨌든 70%를 환수 안 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논리는요 지분이 50%인데 어떻게 70%를 환수 안 했다고 배임으로 합니까 일반 민사계획에서 서변호사님 우리가 5대5로 투자하면 일반적으로 50%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변호사님한테 아기가 있어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보통의 법률가들이나 민사계획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상사계획에서 지분 50%면 50% 하자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끼리 투자할 때도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근데 70% 안 받았다고 배임이라니까 서변호사께 듣고 이제 다른 두 분의 의견을 들을 텐데요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때 수확이한이 5,500억을 환수했는지 5,400억인지 5,000억인지 이게 쟁점이 아니고 환수를 이미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할 예정인데 했다고 하니까 이게 허위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할 게 거의 확실하니까 허위가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액수가 쟁점은 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그것도 액수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환수했다는 것 중에 보면 터널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환수했다고 하는데 터널을 갖다가 허락해 주면서 또 용적률 올려주고 계속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터널 진 걸 어떻게 본인이 환수했다고 합니까? 저는 그것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배임도 저는 다툼이 있지만 그 앞부분에 성남의 떠나고 세 개가 아까 변희재 대표님의 입찰했다 하지만 그 입찰 조건 중에 다른 데는 도저히 충전 못하는 며칠 전에 조건을 성남의 떠나 충전하는 박화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께서는 충분한 토론을 해주고 계시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의견을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1,800억씩 5대5로 나누기로 첫 번째 계약이 됐는데 이제 이게 수익으로 나니까 그 환수하는 방법들을 현찰로는 뺏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공원 만들고 터널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5,300억으로 간 것 같고 이제 이쪽 김만배 쪽에서는 4,000억을 가져갔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50% 넘는다 이 정도로 지금 계산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재명 쪽의 주장인데 제가 여기서 문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설사 이게 수익을 만족스럽게 못했다고 하더라도 김만배 1등에게 수익을 높이 주고 뒤로 이재명이 받기로 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이걸로 법적 구속하고 처벌할 수 있냐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민간 기업도 돈 좀 못 벌었다고 사장을 배임으로 처벌할 때 굉장히 힘든데 사실 성남시장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말대로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편의 받아서 시민의 편의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공언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천인공로한 11년짜리 형을 때려야 된 그런 식의 정도의 범죄냐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선거권 본부장님께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대법원은 지금 소중한국 변호사에서 설명을 했지만 선거 홍보물에 이것을 이익을 한수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한수되지 않은 걸 가지고 판결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5천억 정도의 이익 한수만 가지고 그러니까 한수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 이 논란이 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한 민간업자들에게 7천억 이상의 흘러간 어떻게 보면 1학천금을 하게 만들어준 이 구도는 전혀 살피지 않은 거예요 그때 대법원에서 한 거는 단순히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로 우리가 한수를 할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 한 거고 지금 그 이외의 상황 지금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이 게이트를 전체 살핀 건 아닙니다 딱 그 부분만 살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대법원이 인정을 한 것을 대법원 판결을 왜 검찰이 보정을 하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 짐서 봉쇄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영장천구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소주제로 다음 주제로 넘기기 전에 어쨌든 이 주제와 관련된 의견 제시는 일단 안 소장께서 먼저 던져주셨기 때문에 소주제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일단 안 소장께 드리고 서정학 변호사의 반론을 듣고 소주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께 드릴까요 네 어떤 사업을 할 때 결국 민간에만 맡기면 부산 LCT처럼 1조이 넘는 엄청난 투기 부당이 등을 민간 업체에 가져갔잖아요 만약에 지자체장들이 그렇게 내버려 뒀으면 이재명 지사는 당시 시장 또는 지사 후부 시장에 문제도 안 됐겠죠 그냥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곳이고 주민들이 개발해달라고 하고 LH도 개발하려다가 그런 우여국 쪽 때 계속 인허가를 안 해주면 아까 인허가권이 하셨는데 성남시장이 인허가를 안 해주면 지역이 황폐하게 방치가 되는 겁니다 주민들의 삶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적정한 요건이 되면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인허가 안 해주면 소송도 나오고 직무위로 고발도 안 합니다 잘못하면 직군 남용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어가는데 구도심 1공원 반드시 구공단이 1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대한 머리를 써서 나중에 사후 이익을 배분하는 거면 만약에 손해를 보면 손해까지 같이 물어줘야 되죠 당시 의왕시 배균분리 개발사업에서 실제 그랬습니다 개발이익 배당비율을 나중에 5대5로 설정한 거예요 근데 개발이익이 403억 적자가 됐습니다 한 푼 대수를 못했습니다 부산의 SCT 한 푼 대수 못했죠 경기도 양평에서 최은순 시간도 마무리해주셔야 됩니다 5,503억은 법원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부동산 전문가 다 인정하는 금액이라니까요 사업자가 안 내도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다 같은 엑스다라고 분결했던 겁니다 당시에 대장국 일당이요 말씀을 끝난 게 아니고 일단 룰은 좀 지켜주기 위해서 1분 10초를 서정욱 변호사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임에 대가로 이재명 시장이 10원 하나 받은 게 있냐 이러는데요 지금 김용 부원장 첫 건 맞죠 이분이 한 6억 가까이 받은 걸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상 실장 첫 건 맞죠 근데 이분이 428억을 부정처사 후 수례죄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본인의 오른팔 왼팔 최 첫 건 2명이 구속이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본인이 10원도 안 받았다 나 이렇게 떳떳하다 그럼 이게 모든 걸 지금 김용 정지상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게 그 첫 건이 구속되면 사죄 국민들 앞에 내하고 이게 오른팔 왼팔 구속된 건 미안 죄송하다 사과하면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김용이나 정지상 이분들이 받은 돈이 결국 어디 써인 겁니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쓴 겁니까 다 이재명 시장 선거라든지 경선 자금 다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결국에 모든 정책에는 정지상 실장 서명이 다 돼 있어요 이재명 시장과 따라서 저는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쓴 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가로 특히를 준 게 아닌가 반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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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변 대표님 반론을 듣고 저도 이 말로 하려고 했었는데 김용 씨가 지금 받았다는 뇌물이 8억 5천인가 그랬는데 그것 그냥 유동규 증원회 말고는 증거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구속을 시켰고요 아까 정지상 씨가 420억을 대장동에서 한 6년인가 7년 뒤에 받기로 했다 근데 그때 분명히 그때 검찰 배보도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정지상의 받는 건 이재명이 받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엄청 나왔었어요 그것도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단 말인데 그러면 그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죠 이재명이 나중에 6, 7년 뒤에 400억을 받기로 했다 정지상 통해서는 그럼 이번 영장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영장이 빠졌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현재 김용이라는 증상은 난 받은 거 없고 400억도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 정지상의 구속됐다 그게 곧바로 이재명의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 저는 지금 솔직히 윤석열 한동훈 검찰 수사들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이 구속됐다는 거에 대해서 결이 다른 방향으로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새로운 논점을 또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 다음 소주제가 바로 지금 변희대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주제를 넘기기 전에 성국권 평론가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주제를 좀 넘길까 하는데요 송 본부장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대표께서 제시해 주신 주장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제 김용 내지는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검찰발 소스로 나왔던 피의사실 공표들 이런 것들이 실제 증거 부존재에 대한 주장으로 많이 뒤따라 나왔던 것이거든요 실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영장 청구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럼 기존에 나왔던 보도들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검찰의 빈약한 수사를 보여주는 방증 아니냐는 주장이신 것 같아요 어떤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김용 전진상 씨가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겠습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되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을 거고 그동안 나왔던 것을 보면 일식집에서 돈을 줬다든가 그러면 그 일식집의 구조 이런 것도 영추증도 다 첨부가 됐어요 그래서 증거가 있으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한 거고 428억도 이것도 또 이재명 대표도 국민을 현혹하는데 영장에 그 부분 없다 그 부분 있습니다 없는 거는 5개 범죄 혐의 중에 부정처사 후 수례 이것은 좀 더 수사가 필요해서 일단 빼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장 전문에 보면 428억을 약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지금 국민들을 현혹을 하기 위해서 428억은 아예 영장에 실지도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마 추가 영장을 청구를 할 때나 지금 수사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428억의 약정 보고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 사실 자체가 죽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정준상한이라는 얘기지 지금까지 검찰의 보도는 정준상의 관계에 이재명한테 갔다고 약정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이재명에 대한 영장 부속영장의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수사가 완료는 안 됐다고 될 수 있는 거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떤 정준상 씨 추가 영장에 그게 들어가 있죠 추가 기소장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428억을 이재명이 보고를 받고 성인을 했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동규와 추가 영장에 그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영장에는 영장에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것과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428억을 약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추가로 수사를 할 부분이죠 이게 새로 428억이 그동안은 유동규 걸로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새로 수사를 하면서 유동규가 아니고 정준상 김용이 같이 그것을 그것들 몫으로 돼 있고 이것이 재명이 그러니까는 이재명 시장 쪽 거다 거분 거다 이게 나온 게 새로 시작된 수사에서 됐기 때문에 이건 더 수사할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잠시만요 저희가 스픽스에서 처음 저희가 주최하는 사망토론이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서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를 이러다 다 못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정해놓은 룰상 난상토론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상토론의 주제는 저희가 소주제로 분류해 놓은 것인데요 야당 제1당 대표를 275차례 압수수색한 결과 어떠한 증거를 검찰이 내밀고 있는가 혹은 당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어떤 정치인도 만약에 이런 수사를 받게 되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있겠는가 이런 논점인데요 이 논점과 관련해서 저는 빠지고 네 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 앞으로 5분을 카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송평론님께서는 428일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처음에 이 구성장 청구소에 나와있는 검사 이름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된 게 호승진이라는 검사인데요 부부장 검사인데 이 사람이 민주당 압수수색할 때 막 소리질렀던 검사입니다 한동훈 흉내내면서 예전엔 잘했다 하더니 왜 대한민국 검사의 공권력 집행을 막으십니까 하고 기자들이 보니까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정치를 했던 검사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민주당 압수수색하고 김용정진을 수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 대선 자금 수사하고 엄청난 범죄가 있고 이재명이 받았다는 식으로 몰아갔죠 그런데 송평론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또는 저희 같은 범진보 진행에서 428억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에서 쏙 빠졌다는 거죠 그렇게 마치 428억이 곧 이재명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인 것처럼 몰아갔는데 그런 증거나 범죄 기소에 다 빠지고 428억을 받기로 했다는 식으로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영장에도 심지어 적시를 못할 정도로 부실한 주장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반박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는 보통 협체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면 국민들 정서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지 않죠 정말 너무나 명백하고 파렴치한 어떤 뇌물범죄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달달투를 수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변호사님하고 본부장님이 시간 안 쓰시면 지금 안 소장님 5분 다 쓰십니다 자유롭게 게시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제1야당 대표가 정말 이렇게 7개, 10개까지 범죄를 가지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적은 없었고 428억 그것은 앞으로 수사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딱 두 가지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그리고 또 성남FC 이 두 가지 가지고 구청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백현동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428억도 또 별개의 정치작업이나 이쪽으로 따로 수사를 할 거예요 지금은 한 사람은 뇌물죄고 한 사람은 정치작업이지만 두 사람이 전부 다 정치작업이 될지 뇌물이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428억 수사도 따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275번 압수수색 저거 275번 중에서 아마 대부분은 법인카드 거기일 거예요 경기도 카드 경기도 카드 식당 하나 식당 가서 이거 가져온 거 그것을 한 번으로 친 거예요 저거는 275번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검찰 수사관들이 275번에 갔구나 이렇게 현혹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275번 압수수색을 받았을까 제1야당 대표가 그게 검사들이 노리는 거잖아요 아니 송평론가님은 언론 주식인데 그동안 정치검찰에서 수사할 문제점 한 번도 못 느끼셨어요 아니 지금은 정치검찰이라고 보기에는 워낙에 객관적으로 나오는 혐의점들이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7개 10개 번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관계자들이 관계자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게 다 구속이 됐는데 그러면 검찰하고 지금 법원하고 같이 다 손발을 맞춰서 막 구속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법원이 요즘 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해 준다는 비판도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 김명수 대법관 체제입니다 대법원장 체제예요 대법원장이 다 그거 결정하네요 제가 말씀드리면 김명수 대법관하고 윤석열 씨는 검사 법원장 할 때 문재인 정권 때 200명 고수인사를 구속시킨 동지예요 동지 같이 정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계속 이제 수사자범 나올 거다 나올 거다 하는데 이거는 홍준표 씨 얘기인데 왜 이렇게 수사오랬 거냐 특수범 꾸려가지고 최소한 2, 3개월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특검을 해보면 대개 120일 이상 안 넘기죠 120일 끊어버린 이유는 4개월 안에 끊어줘야지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2, 3개월 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구속된 사람이 있어 관련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증언을 바꿔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아까 425억도 증거를 찬다는 게 결국 누구 하나 또 증언을 빼내가지고 그게 이제 또 새로운 증거다 그러면 시간을 쭉 끌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의 안 했지만 상남FC의 뇌물 문제도 원래 돈을 낸 광고비를 낸 네이버하고 주차해서 문제없다 그랬는데 1년째 계속 끌면서 계속 하니까 지원이 바뀌는 겁니다 돈주인 쪽지 지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오래 끌어가지고 권력을 이용하고 구속을 이용해서 증언을 바꾸는 게 정당한 수사냐 아무리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성격이 없다 그래도 최소한 수사의 시한은 정해줘야지 나올 때까지 털겠다 구속될 때까지 역장치겠다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시작이 됐고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오래 끌어진 것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검찰 인사를 하고 인사해서 수사팀이 새로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검사들이 얼마나 수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다 확보를 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끄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검찰들이 끌게 만들어놨던 거죠 아니 벌써 8개월인데 앞으로 더 한다면서요 나올 때까지 계속 한다면서요 그리고 역장 계속 친다면서요 그러니까 혐의가 많으니까 나올 때까지 계속 가겠죠 그게 정당하냐고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수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275번에는 그 법인카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330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75번만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송평론가님께 너무 회의적인 게 정치검찰이 예를 들면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관련된다 비리라든지 불법 행위는 단 하나도 수사를 안 하고 야당만 이렇게 탈탈 퇴는 게 분명히 이건 논의 대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치검찰의 수사 의도를 지적을 해줘야죠 우리가 평론가들이 근데 만약에 그 수사를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다 불공정 시비가 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럴 때 특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하자고 했었고 예전에 제가 20초만 말씀드릴게요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재명 핸드폰 압수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집을 압수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실 압수했습니까? 이재명 의원실 압수했습니까? 하나 다 냈어요 저게 숫자가요 전부 이게 법인카드하고 쌍방울입니다 쌍방울에 김성태가 4,500억이 넘는 혐의인데 이재명과 관련해서 핸드폰, 집, 사무실, 대표실 한 군데도 안 했잖아요 이게 대표실 때 비리가 아니잖아요 비로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하나도 없어요 성남시와 경기도지사실을 엄청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내요 지금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 문제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와 경기도를 탈탈 털었잖아요 그까에 압수수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과잉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심하면 예전에 특검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수사를 하는데 특검을 하는데 예전에 수사를 하냐 안 하냐로 특검을 한 게 아니고요 변호사님 참 기억해 주세요 수사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면 그때 특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국민의 60%, 70% 또는 반반이 다 이 수사에 대해서 시비가 겁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김건희 수사 불공정화도 느끼고 이재명 수사도 공정화 될 때도 있고 불공정화될 때도 맞다 땁니다 50%, 60% 이럴 때는 특검으로 가면 되잖아요 지금 특검이 상술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죠 무슨 특검 하자는 거예요?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술 특검이에요 아니면 특검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특검법 다시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자는 거죠 특검법을 만들면 그러면 지금 다수당이라고 모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을 전부 다 지금 야당이 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 조항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특검은 또 어떻게 믿습니까? 다 야당이 특검을 임명으로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특검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 수사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하는 거 아니에요 손평경마님 역사적 특검은요 검찰 수사 미진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때 또 그거는 논란이 심하다를 때 특검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죠 거기에서 불공정한 건지 아니면 워낙 혐의가 많아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지 그거는 아직 뭐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 불공정하다는 것이 50% 60%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로 수사로 합니까? 아니요 제가 말한 건 민심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여론이 꽤 있다는 거죠 지금 검찰 수사 다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가 수사는 협의를 가지고 하는 거지 어떤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도 또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있죠 알죠? 네 좋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것도 보면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고 그런 여론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은 압도적으로 많은 그 여론도 있는데 그 전에 일부 여론에서 또 그런 게 나온 것도 있죠 수사가 과하다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 수사가 과하다고 정의를 내려가지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논립 이야기죠 잠시만요 저희가 원래 5분이라는 시간을 설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진행자는 좀 빠져라 진행자가 빠지니까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8분이라는 시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욱 변호사님과 변희재 대표의 발언권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각자 1분씩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께 관련 주제 좀 1분 시간 드리고 검찰의 수사의 최대 문제점은 대선 때 불거진 것 같고 수사한다면서 사실 대선 때 대장동은 두 축에서 불거졌는데 50억 클럽 부분을 전혀 수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장동의 약간 스타트가 뭐였냐면 김만배 일당이 불법 대출을 받는 거예요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불법 대출로 대장동 자금이 시작됐는데 그 불법 대출을 무마시켜준 게 윤석열과 박영수입니다 이거 수사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김만배 쪽이 윤석열 지불을 받았습니다 이거 수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과연 특검이라는 게 우리가 존재의 이유는 권력자를 수사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특검을 주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관계된 수사는 못한다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수사할 수 있으면 특검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나도 늦지 않았으니까 특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법원은 저는 완전히 검찰에 종속돼 있고 우리가 흔히 검찰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법원이 검찰에 종속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법원이 종립됐으면 검찰이 권력화될 수가 없죠 다 공정하게 해주면 어느 순간부터 인사권은 사실은 김영수 대법원장이 그만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흑의사합니다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도 14명 중에 13명을 갈아쳐요 저는 판사들 다 인사권에 줄 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 자체가 검찰과 육착됐기 때문에 법원은 신뢰할 수 없다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정욱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억 클럽은 저도 대찬성이에요 전 정권의 박범계 장관 김오수 총장 그 다음에 이정수 지검장 그 다음에 김태원 사차장이 왜 50억 중에 곽상도 야당 그 당시에는 야당이죠 왜 곽상도만 수사합니까? 저는 50억의 1순위는 권순일 대법관 이분이 왜 이재명을 살려줍니까 대법원에서 권순일 1순위 그 다음에 박영수입니다 박영수는 딸도 취업했고 아파트도 받고 본인도 고문했잖아요 그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홍성검 머니 2대 50억 받았잖아요 근데 이자 빼고 원금만 돌려주셔서 기도했잖아요 이런 분들부터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 왜 그때 전 정권은 곽상도만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무죄 놓으게 부실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실력이 없다 보지만 전 정권이 이게 저는 첫째 문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본인 지금 예우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본인 핸드폰 옛날에도 두 개 압수할 때 범위무로도 안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핸드폰도 압수수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집무실이나 국회의원실 컴퓨터 압수수 안 했어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수사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우는 갖추고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 주제는 어차피 지금 다 뒤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주제는 이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정적 제거가 아니냐 즉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정적 제거가 아니냐라는 논쟁이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 주제를 가기 전에 이미 패널 여러분들께서 검찰의 중립성 논란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제로 이어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점 저희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진걸 소장께 묻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원한이 있기에 왜 이리 핍박하고 있는가 앞으로 민주세력 및 촛불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그 자리에서 실제 끌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두터운 것이냐 과연 현실성이 있는 집회인인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먼저 짧게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까 서준호 변호사님 그 55클럽 이야기는 저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지난 정부 탓만 한 것 같아서 아쉽긴 했지만 정말 다 수사해야죠 오죽하면 홍준표 대표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줄 확률은 로또보다 더 높은 확률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5,170만 분의 일의 확률입니다 다른 국민이 다른 국민한테 집을 팔 어마어마한 이런 문제까지 다 수사를 하자는 건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특검을 하고 여야 하는 민생 살리기로 경제 살리기로 올인하자는 게 저희들 주장이고요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오죽하면 검찰 독재를 타둬야 된다라고 그리고 검찰 독재의 배후에 윤석열 한동훈이 있으니까 윤석열 한동훈을 타둬야 된다는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선급하다는 분들도 있죠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지금 몇십만 명이 길거리 나오고 또 정통보수, 중도진보좌파가 연합해서 윤석열 한동훈의 그동안 정치, 검찰짓, 조작수사짓에 대해서 고발하고 문제지기 삼는 집회를 따로 합니다 향후 정국이 어디로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문제의실 느낀 국민들이 길거리 쏟아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서는 윤석열 정권이 권리의 기체에서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에 불법 부당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걸 뭐 우리 국민들 누구나 아시잖아요 나경원 저는 제가 비판 많이 했지만 그런 분이 후보자 기업도 하고 짓밟아버린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법적으로 짓밟은 거거든요 두 번째 이번에 이재명 대표 수사 역시 또 범죄를 자백했죠 영장이 기각되면 계속 총괄할 거라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지금 검찰에 대해서 배후 조정하고 있다는 불법 직권남용을 인정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되고 퇴진사유가 됩니다 나중에 저는 다 이거 엄벌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종욱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라인에 과거 현재를 포함한 모든 검찰 수사가 조작 없는 정당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총장할 때요 제가 가장 비판을 많이 했죠 그때 윤석열 총장 한동훈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나 이명박 대통령 수사나 저는 상당히 가혹했다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념이 없어요 제가 한동훈 장관 물어봤던 게 자기는 보수진보 이념이 없어요 오늘 저기 범죄만 보면 때려잡는다 이게 확고한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또 박수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맞잖아요 그때는 왜 박수칩니까? 저는 그때 윤석열 총장 비판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오히려 박수치고 싶어 왜? 이분들은 진짜 보수진보 없이 범죄를 그대로 원칙대로 수사하는구나 박근혜 수사도 원칙대로 잘했다고 지금 생각해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제가 오해를 오해를요? 오해라기보다는 그때는 비판했는데 지금 수사를 보니까 이분들에게 보수진보보다는 검찰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에게 비리가 있는 데는 이념관계 없이 천천히 수사한다 원칙주의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우리 변호사님하고 토론도 많이 했지만 그때 정파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경제운동천을 논의하든지 말도 안 되는 증거 이런 거 갖고 비판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념이 없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저질렀던 아주 불투명한 증거 가지고 뇌미공동체 이런 거 했던 것들 이게 정당화될 수 있나요? 이게 이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증거로 사람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증거 없이 잡았다고 해도 편하지 않았나요? 뭐 결국은 하나하나 제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 이게 좀 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 말은 이분들의 성향은 이념이 없이 그때는 보수든 진보든 다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지 하나하나 수사가 옛날에 정당했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럼 저는 그냥 반론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책 공부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 왜냐하면 이건 제 한마디로 제 정치적 목숨을 걸은 일이에요 저는 책에다가 이렇게 한동훈 윤석열 태블릿 조작했다 이런 책을 내는 사람 정도로 이 사람들의 조작 날조선을 다 파헤쳤고 제 사건뿐이 아니라 박근혜 사건라든지 국정원자 사건라든지 난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 동의하는 거 이 사람들은 이념이 없어요 이념 없이 오직 자기들의 사익과 출세를 위해서 생산을 잡느라고 조작을 날쩍한 사람들이다 호소해라 오면 그런 판단을 어떻게 이념이 없으니까 다 떨어뜨리면 좋다 아니죠 이념 없으면 더 위험하죠 다 떨어뜨릴 때 정말 정당의 떨어뜨리면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소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추리기가 힘들 정도로 댓글을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오늘 토론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픽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꾸 진행자 빠지라는 주문들이 많이 있군요 아무래도 저희가 초반에 기획했던 1분 카운팅의 모두 발언보다는 난상토론이 확실히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에 이어서 반론을 듣지 말고 모두 발언 이후에 바로 난상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룰을 조금 재수정해서요 다음 주제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 집행은 만인을 평등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검찰의 수사 중립성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더없이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 대목을 짚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적 제거 논쟁은 후반부로 미뤄두고 저희가 순서상 검찰의 수사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 먼저 1분씩 모두 발언 듣고 난상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국권 본부장께 일단 먼저 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검찰의 수사는 중립적입니까? 저는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중립적이라고 평가받은 적은 없죠 항상 정치적인 논란이 있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도 어느 정도는 물론 그런 부분이 완전히 일수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완전히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이 안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우리 패널분들께서도 검찰공화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검찰공화국이면 정말 무자비하게 정치적인 정치 수사를 막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정치인이 누가 있죠? 이재명 대표 딱 한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 딱 한 사람이고 그 전에 그러면 노웅래 노웅래 의원 그 현금이 집 안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되고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정치 검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사를 했다는 말인지 노웅래 의원 빼면 지금 이재명 혼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이게 검찰공화국이라고 하고 조금 전에 마치 탄핵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개딸 개혁의 딸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층이 장애에 나가지 않았어요 장애에 나가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 바로 거주에 장애를 나가서 장애에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고 있던 촛불행동과 연대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직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1분 10초 정도 쓰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변희재 대표 안 집어서는 될까요 1분 10초 쓰시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재명 대표만 수사했다고 이재명 대표 수사도 엄청 했지만 모든 걸 지난 전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정책 수사 엄청나게 해서 서욱 장관 서훈장 안보시죠 지금 구속되어 있었어 아 서욱 장관 나왔지만 보석으로 서훈 안보실장이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다른 탈원조회 이런 것도 계속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웬만한 보수적인 분들도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상민 정호영 등등 최훈순까지 정말 단 하나도 압수색도 안 하고 강제 수환도 안 하면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 때 일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제가 조교수 사건은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정치검찰은 도를 넘어서갖고 경찰 수사본부장까지 이번에 찾아하려다가 탈이 나서 지금 사퇴하는 일이 있었죠 거기다가 검경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공안 사건을 만들려고 현안에 대해서 여기저기 노동자나 농민단체 압수색도 하고 막 구속시키고 간첩을 우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검찰 공화 공화국은 너무 좋은 말인데 검찰 공화라는 말씀을 안 됩니다 검찰 독재 검찰 파쇼라는 말도 나오죠 팩트가 또 하나 틀리신 게 개혁의 딸 부분들은 그전에도 집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까지 젤리아당 대표까지 아예 죽이려고 작전을 하고 부당한 불법적인 구정책을 청구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나온 계기가 됐을 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키려고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전에 대한 월북머리 이런 수사는 감사원에서 섬에 시작을 해서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개혁의 딸, 개 딸들은 그전에는 나와도 촛불 행동과 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에 보면 전부 다 사발통문을 돌려가지고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모이고 조를 짜가지고 지방에서 어떻게 올라오고 조장은 누구고 이것까지 다 돌려서 본격적으로 촛불 연대와 촛불 행동과 이렇게 연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20초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시는 게 큰 문제가 되나요 누가 돈을 주고 그분들을 동원을 하나요 그분들이 강제로 동원을 하긴 하나요 지금 윤석열 집단처럼 나경원 전 대표까지 못나에 강제로 짓밟기를 했나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원래 윤석열, 태진이나 규탄에 나오시던 분들이 중규모 했다며 어떻게 젤리아당 대표까지 이렇게 부실한 내용으로 구정책을 청구하나 정말 미친 정권이라고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뭐라 할 수 있나요? 정론가에 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동원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오는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 태진운동까지 연결을 시키냐는 말이죠 아니 그전에도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어요 10월달, 11월달에 30, 40만 명을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030, 2030 저는 많이 계셨어요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은 모두 발언 시간이고 이 시간이 끝나면 아까 이제 연출됐듯이 난상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중립적입니까? 저는 이제 검찰에 흥역사가 있죠 검찰이 이제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는 좀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가혹한 거 그거는 이제 인정합니다 그거는 이제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문재인 정권 때에는 또 보수 인사들이 완전히 뭐 도륙됐지 않습니까? 그때 한 200명 이상 처벌됐잖아요 그때 권력에 있는 사람은 누가 수사받았죠? 제가 기억이 없어요 전 병헌인가? 아마 그분이 아마 불구소 기소 외에는 저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관행은 바뀌어야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저는 철저하게 법과 원칙 정권 팩트에 따라 수사해야 된다 이런 게 자세는 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좀 더 쓰셔도 됩니다 아직 1분이 안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시겠습니까? 네, 변희재 대표님 저는 이 민주화 정권들이 김영삼 정권부터 중앙정보부와 경찰 공안부를 약화시키면서 검찰을 정치에 악용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검사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하면서 검찰의 정치화가 시작됐고 전 모든 정권 다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박근혜 정권 때 검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오건 총리부터 정오건 총리부터 황교안 총리 등등 박근혜 정권 때 검사들을 중용하면서 검찰 장악하려다가 주로 공안부가 특수부가 반발을 일으키고 그 특수부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고 이런 사람들이 탄핵에 참여해서 정적을 치면서 뜨고 문재인 정권 또 윤석열 한동훈을 이용해가지고 보수 정권, 보수이사를 탄압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조국 가르치면서 아예 권력의 사냥개들이 밥상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돼버린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호야 좌우 진보 보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 자체가 권력화 됐다 지금까지는 검찰을 권력화 시킨 게 아니라 검찰 자체가 권력화 됐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 있는 진영 전체가 이걸 막으려고 손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5분간 난상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라는 것은 결국에 현재 검찰 출신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또 검찰의 어떤 정치 과잉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비판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적 제거 논란과 야당 죽이기 논란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분 난상토론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중립성 논란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관련 수사가 정적 제거냐 또 야당 죽이기냐까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이상 시간은 난상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십시오 모두만은 제가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송국관 선배님이 이제 왜 이재명 하나만 수사하냐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하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지금까지 약간 민주화 정권들이 검찰 이용해서 정적을 쳤다 했는데 자기랑 경쟁했던 대선 후보 그리고 그 후보가 야당 당대표가 됐을 때 이렇게 세게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아마 기억해 보시면은 이해창 대표 정도를 이제 뭐 사풍으로 좀 치다가 놔뒀었고 노무현 이해창 이긴 다음에 이해창만 수사 안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승자의 그냥 대국민 정서를 감안한 아량인데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죽이라는 거는 저는 단순히 인성렬 대통령의 사적 감정이라고 보기 보다는 지지율 지금 본인의 지지율이 엉망이거든요 이거 할 말이 없어요 지지층에 야당 당대표를 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발목에 잡혔습니다 여야가 다 잡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범 내각 제사력까지 껴있어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차기 주자를 죽인 다음에 정계개편까지 염두해둔 아주 악질적인 정치 공화학이 염두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전치 보복 정적 제거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 맞나요? 저는 정적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적이 아니죠 정적 제거라는 말은 승립이 안 된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보면 민주당이 그러면 이것을 야당 파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거 다 놔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대장동 이것은 불을 붙인 게 누구죠? 이낙연 후보예요 후보 경청 때 이낙연 후보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재인 정권 검찰인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수사를 시작을 했는가 성남FC 성남FC 처음에 시작된 게 그때 바른 정당의 고발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고발에 대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그러면 바른 정당에서 그때 안철수 대표나 이때 정적 조기기를 했는가 또 하나 변호사비 대납 이거 어디서 했죠?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깨스민당에서 했어요 거기는 친문정당입니다 친문정당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에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이 됐을 뿐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그 내부에서 제기된 것들이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는데 이것이 수사를 이어오다가 그동안 미진했던 수사를 하니까 더 새로운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적 제거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결론부터 따져야죠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러면 이게 정치 수사를 한 건지 그것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 문제는 좀 별개 문제로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문제가 제기됐느냐 그런 지적도 많이 하시죠 되게 아쉬운 대목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민원경선관에서 불필요한 문제제기 있었다고 지금도 비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검찰의 야당 중위 수사가 근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너무 비약입니다 당시에 문제가 됐으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 내에서도 수사는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수사해가지고 예를 들면 변호사 대납 같은 거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빨리 끝내야죠 그런데 그걸 계속 쌍방을 그러면 거의 죽이도 거기도 소중한 기업일 텐데 물론 문제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겠지만 거기 쌍방을 아예 속 탈탈 틀어가지고 이재명하고 뭔 문제가 있는가 좀 계속 엮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온석 한동호는 앞잡이를 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문제가 지난 정부 때 제기됐다 하더라도요 아니 미친 정권 앞잡이 이런 표현을 쓰면 제대로 토론이 안 됩니다 저도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쓰는데요 답답할 때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중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적이 아니라고 평론회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같은 당에 나교훈 씨와 유승민 씨도 마음에 안 들어서 짓밟아 버렸는데 출마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사작권권은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 독재짓을 하는 거 그다음에 민생경제 살리기는 안 하고 고무과 교육과 고안료 고급료에도 대책도 없는 거 이걸 제1야당 대표가 제일 많이 지적하잖아 이보다 더 큰 정적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 나도 친륜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짓밟아 버렸는데 사작권권 윤석열 정권 비판한 사람 얼마나 싫겠어요 마침 지줄도 떨어지는데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본보수 형의 정서도 있는데 그래 이참에 짓밟아 버리자 하고 한동훈 이혼석 앞서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많은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늘 해봐요 하지만 정말 최소 50% 안팎 때로는 어떤 유로는 60% 안팎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거기다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특검으로 빨리 가자고 우리 세상에 결단을 내리자는 겁니다 저는 아까 서종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제가 이 말만 덧붙이며 서종훈 변호사님 고마웠어요 역대 검찰이 죽은 권력에 아주 가혹하고 상 권력에 눈치를 봤다 그 역사를 끊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김건혜 특검 대장동 특검 공정해버리면 됩니다 가장 공정한 특별검사 후보 두 수명 내에서 최총 대통령이 낙점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하게 정권이 된 거는요 결국 그때 왜 3인방, 정호성, 안봉건, 이재만 이 세 명의 보좌관이 그대로 비서관 가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버린 이게 저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일부 인정해요 예를 들어 지금 청와대 라인 중에 인사, 뭐 예를 들어 기획관이나 인사비서관이 전부 이게 검찰 출신이다? 이거는 저는 비판을 견막히 받으래요 저에게 비판합니다 왜? 예를 들어 법률비서관이나 공직기획관은 검사 출신을 할 수 있죠 근데 인사 라인까지 검사가 다 해버리면 검찰 출신 다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검찰은 한 가족이니까 이 점은 저는 윤석열 정권에게 제가 비판하고 저는 견막히 받아들이는데 그러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다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야 당연히 검사 출신이 법무부장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원희룡 장관은 검사 출신이지만 정치인이고 홍준표도 검사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은 좀 이게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쌍방울이나 말씀하셨는데 쌍방울이 이번에 4,900, 4,500 가까이 행영, 배임, 주가조작 다 넣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KH그룹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그룹이 나중에 이재명 시장이 됐을 때 대북사업 독점에서 대그룹으로 성장하는 지금도 4,50위권의 그룹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차라리 조폭공화국보다는 검찰공화국이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따라서 저희가 쌍방울이나 KH그룹 이런 거는 비판할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소정욱 변호사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게 돼야 되는데 현재요? 그렇습니까?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제가 대통령 인사회가 했던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왜 인사나 이런 데서 검찰 출신을 썼느냐 그걸 비판을 썼는데 그래서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역대 정부 다 놔두고 문재인 정부 때 인사수석을 누가 했습니까? 법무법이 부산에서 같이 변호사하던 그분이 인사수석을 했어요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같은 도서관에서 도서관 총무하던 분을 총무수석을 지키고 그래서 총무나 인사 이런 부분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켰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정치권에서 있던 일종의 가신그룹들 가신그룹을 다 인사총무에 맡겼어요 믿을 만하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인연이 없죠 정치권에 인연이 없으니까 검찰 생활하면서 인연이 있던 사람들을 인사나 총무 이런 데에 앉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검찰공화국이다 이러면 그러면 그전에는 가신공화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신들은 다 그 자리에 앉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돼서 그건요 제가 검찰공화국은 동의 안 한다고 했고 지금 우리 송구권 선배님 말씀은요 옛날도 이해가 되고 지금도 이해된다는 뜻이고 저는 지금도 잘못됐고 옛날도 잘못됐다 이 뜻입니다 제가 먼저 정리만 한 가지 왜냐하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이낙연 쪽이나 여기서 제기돼서 수사를 다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남FC 사건은 다 불기소가 나왔는데 그걸 다시 두산과 네이버를 불러다가 뭘 어떻게 했는지 진술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바꿔서 좀 터진 거 아닙니까? 성남FC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난번에 이낙연 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정권이 바뀌고 수사하는 검사가 바뀌면서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걸 아마 짚어드릴게요 그 제목에 대해서는 혹시 두 분이 따로 청원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재수사를 요청을 했고 그것은 새로운 증거대로 나왔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서 그때는 네이버나 이런 압수수색을 안 했죠 아예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해서 새로 증거가 나온 것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FC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검찰에서 그거를 제시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황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진산 씨가 카카오 쪽에 요구한 그 새로운 문건 그 문건이 새로운 문건대로 나왔으니까 수사가 다시 제기가 되는 거죠 관론성 답변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성남FC가 전국의 지자체 시민구단 굉장히 많습니다 영암시름단도 아주 유명한데요 만약에 지자체장이 광고를 안 받아오면 주민 혈세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 시민구단 돈이 많이 듭니다 선수들 연봉도 세고요 근데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어놨어요 시장이 의무조항으로 광고를 받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의무에 따라서 광고를 열심히 받아와가지고 성남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 키우고 없어질 뻔했던 성남 일화를 그다음에 시민들의 엄청난 지지와 사랑을 받는 구단이 됐어요 근데 시민들 혈세는 거의 안 쓰고 오히려 광고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광고할 때 송평론가님이나 서준표 조사님 광고할 때 우리가 광고 얼마 내릴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광고 매체들이 우리 단가 이 정도다 이 정도 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후원을 해주면 우리가 특혜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아 그 광내 기업들이 열리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업 유치하면서 법인세 깎아주죠 지자체에서 이거 뇌물로 지금 처벌합니까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선거 벽보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아세요 우리 기업에 어느 기업 유치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수고를 우리가 해결해줘가지고 공장이 더 늘어났다 다 자기들 성과로 눕니다 거기 보면요 전부 다 인허가에서 약간의 패스트트랙 같은 것도 해주고요 아예 공약이 써져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해준다고 그다음에 온스턴 민원을 해결해준다고 심지어는 법인세 같은 거 부담감부터 다 깎아준다고 해놨습니다 아니 법인세 깎아주고 세제 혜택 주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땅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청남FC에 후원하기로 한 거하고 그게 뭐 어떻게 갔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산에 주산타워가 분당에 만들 때 바로 용지 변경해줘가지고 주산타워가 들어섭니다 주산에 5개 계열사가 이전해요 그래서 한국경제분석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성남지역의 경제 효과 유발이 2천억대 세수 증세만 한 150억대 그리고 상주 인구 인원이 한 4천 명 이상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산은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돼있냐 건물이 1조 원까지 떴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로 엄청난 기업을 유추해가지고 파급력이 있는데 그 조건으로 3년간 축구단의 50억은 너무 약하지 않나요 그 정도 그 정도 했으면 대가가 50억 내기 전에 미리 해 줬어야죠 근데 왜 처음에는 병원 안 짓는다고 과징금을 21억 때렸잖아요 처음에 병원 안 짓는다고 과징금을 때렸는데 갑자기 50억 낸다 하니까 특혜를 준 거죠 진짜 이게 성남시에 필요하다면 기업 유치가 50억 내기 전에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면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목적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국가대표팀이 있다 월드컵팀이 있다 자 롯데그룹 보고 너 면세점 하나 해줄 테니까 100억만 도와주시오 아니 이게 월드컵팀이 삼성한데 뭐 어디 민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얼마 내세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에 이게 아무리 목적이 뭐 공익이나 좋은 데 쓰더라도 이 너가권을 가지고 이게 뒷거래를 하거나 사유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롯데그룹 면세점 혹시 박근혜 대통령 겨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면세점 그거 이미 결정난 다음에 그 둘이 면담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 면세점 때문에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억 받으려고 두산에다가 1조 원짜리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액수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갔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야비하게 아까 차병원 소리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야비하게 과징력 때문에 받았다 이러면 그건 따로 범죄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이재명 개인이 받은 뇌물로 될 수 있냐 뇌물죄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그게 제3자 뇌물죄죠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경제공동체로 해석이 된 거잖아요 논란은 있지만요 여기 정치공동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송평무님 그게 바로 정치검찰의 억지 놀림이다 정치공동체하고 뇌물아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경제공동체로 성립을 안 하죠 대법원 판례는 경제공동체일 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곽상도 아들 같은 사람 때 인정이 되는 건데 그건 오히려 봐줘버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한 사람 뇌물을 보면 누가 적극 행정하겠습니까 그 두 가지인데 최소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자고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들고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비판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줘야죠 그다음에 검찰 수사 과도하면 과도하고 해주고 그래도 수사가 필요하다 논란이 있다 그러면 특가에 맡겨서 공정하게 해버리자니까요 저는 수사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고 이렇게 많은 이슈가 제기됐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국민 여론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주변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공략투명에 특가에 맡겨버리자는 겁니다 왜 그 결단을 못 내리자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저는 우리가 오늘 최소한 이렇게 논쟁 치열하게 했는데 그 정도 결정 아니 결론을 공도로 낼 수 있지 않은가 상권력에는 쩔쩔매고 중권력이 가혹한 검찰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 국민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인정한다면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노무현 정권 때도 다 수사했고 수사를 했는데 성남FC만 가지고 왜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 다 놔두고 성남FC 예를 들면 그러면 아무 이익 본 것이 없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측근들을 성남FC에 취직을 시켜서 리베이터 수억씩 가져가게 했고 그 사람들은 그 리베이터 수억을 받았는데 실제 활동은 이재명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길지만 1화 천마 1화가 손을 떼면서 그때 100 몇 억이 필요했어요 그거를 필요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치족으로 삼기 위해서 성남 1화를 구단주로 반드시 자기가 키웠다 이것을 정치적 이득으로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인허가권을 주고 그다음에 후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정치적 이득이 되는 거죠 그 정치적 이득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법률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뇌물죄는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돼요 사실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케이저가 미루지단을 받은 출연금 거의 다 무죄 나왔습니다 뇌물죄로 거의 다 무죄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롯데그룹이 면세점 그것도 제가 볼 때 다 조작인데 면세점 결정 나고 뒤에 만났는데도 그걸 역치적 해가지고 뇌물 인정했고 롯데그룹 하나 SKT 최태원 지원 가지고 인정했고 실질적으로 재산 각도 거기 대부분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남FC 구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거를 안 가져오잖아요 그 돈을 그러면 그냥 성남시 재정으로 떼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성남시 세금으로 안 하고 광고 가져왔다 해서 어마어마한 치유가 되느냐 별로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거 한번 조사해서 직권내명으로 처벌할 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개인의 뇌물이 되면요 130억의 광고로 유치한 게 그냥 이재용 혼자 다 먹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특가법 넘어가잖아요 정말 저거와 가면 징역 몇십 년 나오는 거리입니다 이게 정당하냐는 거죠 모든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정치적 치적을 홍보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든지 민원도 해결하면서 다 정책 이득을 얻죠 근데 그걸 뇌물로 처벌을 안 하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재명도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대장동 환수도 만약에 유당들의 최종적 투기 부당이득 부동산이 급등할 것까지 예상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거 때문에 사과했잖아요 정책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 100%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정적 제공으로 아예 악마회에서 형사처벌 거리도 아닌데 형사처벌을 몰아가는 게 문제로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도 또 수사 필요하다고 했다면 특검으로 하자는 겁니다 공정하게 이거는 법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직접 뇌물은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대요 근데 제3자 뇌물은 아무 이득이 필요 없다는 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산에 인허가 해줄 테니까 부류 또께 20억 내라 이것도 제3자 뇌물이고 심지어 터키에 지진 나서니까 지지성금을 20억 내라 이것도 그게 뇌물입니다 뭐냐면 제3자 뇌물은 결국 인허가권을 사유해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따지면 되는지 예를 들어 제3자는 이해관계가 필요 없다 이게 확고한 판례예요 우리 공정거래위원장 옛날에 이남기 이분도 뇌물 준다니까 나 돈 안 받습니다 다만 절에 시조하십시오 또 이렇게 교회에 기부하십시오 이게 다 뇌물로 처벌됐지 않습니까? 우리 신정화 판례 있지 않습니까? 배낭금 판례가 그거 왜 뇌물질 인정 안 됐습니까? 성공미술관에다가 기업들에게 잘 봐줄게 8억 5천 해라 그거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의 문제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대가 있냐 이걸만 따지지 아니 그거를 기업들에게 잘 봐주겠다는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안 봤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그 용지 변경도 그냥 두산기업은 유치하게 사는 거지 그게 반드시 50억 받아 먹으려고 했다는 건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변경을 해 줬어야죠 왜 병원 안 된다고 이행강제금 때리다가 돈하고 조건부르게 해 주냐 이 말이죠 그게 정당한 변경이면 처음부터 그냥 변경을 해 줬어야지 이재명 시장되고 초선 때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재선되고 나서 그때도 병원 안 된다고 벌금까지 이행강제금 때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50억 내니까 해 준 거 이게 바로 대가성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장들이 시민구단을 키우고 거기에 광고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렇게 무슨 악마처럼 매도되지는 않았다니까 한 번 더 지금 그동안 지자체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봐보세요 실제로 시민구단 유치해가지고 열심히 광고받으러 다닙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도 출항민한테까지 연락이 옵니다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아는 기업이 있냐고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편의를 받을 유치하는 게 그게 불법 부당한 일이었다 시민들이라든지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을 괴롭히는 일이었다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죠 근데 지금 우리 보수중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정부나 지자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면서요 꼭 들어줘야 될 민원이면 들어줘야죠 그게 왜 수사를 받아야 되냐는 거죠 저처럼 재벌대기업을 감시 개혁운동을 해온 사람도 아니 지자체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일부 편의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정도는요? 네 15분을 넘겼습니다 5분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개입이 없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토론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난상토론이었습니다 이제 4분 다 의견을 자유롭게 주셨는데 대부분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누구 하나 죽는 걸 보려고 사망토론을 보러 왔는데 아무도 죽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반응이시고요 즉 4분 다 너무 젠틀하다 더 싸워달라 이런 반응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들어온 질문을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변 대표께 들어온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뇌물 받은 거 없이 탄핵까지 갔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도 충분히 구속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은 이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따로 여쭙지는 않고요 선구권 평론가께 여쭙겠습니다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한 검사와 판사는 정당합니까 권력에 편승하여 법을 농단한 검사, 판사 거기에 동조하여 세상을 어지럽힜 언론인들이 참 많은 시대인데 이와 관련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곽상도 의원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검찰이 수사를 좀 미진하게 해서 미진하게 해서 영장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은행에 대해서 직질적으로 하나는 법원의 판단이에요 하나은행에 대해서 직질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게 없다 그리고 아들과의 경제 공동체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미진한 거 맞죠 미진한 거 맞았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검찰이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따로 다뤄야 되는 것이고 50억 클럽 부분은 완전히 따로 다뤄야 되는데 그거 50억 클럽 수사는 안 하면서 왜 이것만 하느냐 이 부분은 또 그러니까 50억 클럽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판결이 이상하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다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그걸 이재명 대표 수사와 서로 또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강화한다고 김거리 특검과 이렇게 연결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는 거죠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안이에요 다른 사안이라는 말씀이신데 그 대목을 새로운 논점으로 하나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이해로는 이 네 분이 특검과 관련해서 의견이 상당 부분 엇갈려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해가 맞는 것 같은데요 변희재 대표님과 안진골 소장님께서는 현재 민주당 쪽에서 주장했던 쌍특검과 관련해서 두 분은 찬성을 하시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 구속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이 사건은 다 특검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대선 전부터 저는 주장에서 혹시 두 분께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특검과 관련된 논점을 새로 주셨기 때문에 특검과 관련된 논점을 새로 제기해서요 원래 저희가 준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특검에 대한 유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가부에 대해서 좀 논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난상토론을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아마 여기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을 겁니다 대선 전부터 주장했기 때문에 양진영이 치고 받으면서 양진영의 검찰 수사 사안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면은 승자가 필요가 갈렸어요 근데 승자가 필요하면 또 검사 출신이에요 이래버리면은 그 수사가 아무리 공정해도 분명히 정치적으로 문제 생길 거다 근데 아니다 다를까 제가 봐도 수사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심지어 좀 조작 혐의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설사 이제 체포도 의원이 가결되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도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뒤를 남기 때문에 지금도 안 늦었거든요 양쪽에 대선절에 있었던 문제들 지금 김건희 주가적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50억 클럽 등등 수사 전혀 안 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되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지금 천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천공 참원총장 방문도 똑바로 수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간단해요 불공정 시비가 나는 거 그리고 권력형 비리 권력형 부정 이거 수사 안 되는 거 특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 없이 특검하면 돼요 난 이렇게 특검을 안 하는 정권 처음 봤는데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들어오자마자 특검을 한나라당에 4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냥 특검 했어요 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노무현 정권 입장에서는 불신을 고려했단 말이에요 정권이 입봤습니다 특검했다가 정권 내나 여당 같은 경우 특검을 너무 인색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특검이 예를 들어서 대장동 지금 대장동 이거 하나면 대장동 특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뿐이 아니고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게 한 6, 7개가 되는데 그러면 대장동은 특검을 하고 다른 건 일반 검사가 수사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또 안 맞죠 그러면 일반 사건도 일반 범죄 혐의로 특검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죠 국정농단 특검을 했듯이 시정농단 특검을 하면 돼요 제가 하나 청구가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권 때 대북선권 특검 같은 경우를 실제로 노대총령이 찬성해서 노란이 많았는데 그때 얘기가 뭐냐 하면 검찰에 던져놓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파헤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다 특검을 빨리 정리하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은재잖아요 이재명 사건이 많다 이거야 그러면 정리를 하란 말이야 정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딱 특검 바운드로 넣어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요 아무 때나 하겠다는 건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특검이 그랬어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 시정농단 특검 좋습니다 시정농단 특검 전체 이재명 대표가의 모든 지금 범죄 혐의로 가지고 시정농단 특검을 하는 건 괜찮죠 필요하면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불공정한 검찰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재명 특검을 대장동을 중심으로 원래 문제가 됐던 건 대장동이잖아요 국민들도 그게 제일 관심이 많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송평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송평는 무조건 이재명이 잘못된 것으로만 지금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계시니까 저랑 논쟁이 생기는데 이 대장동 사건은요 이 구성장 청소도 보면 검찰도 인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박영수가 나오고 조영수가 조주... 아니 조우영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대장동 세력이 어디서 돈을 처음에 얻었느냐 무자력 세력이라고 나옵니다 돈이 없는 세력이라고 나옵니다 자 부산은행 부실 대출이라고 몇 번을 표기합니다 근데 그때 수사검사가 윤석열이고 수사를 받아야 될 조우영 등 브로커들을 봐준 변론완계 박영수고 연결해 준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결국 조우영 등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 비리로 일부 처벌받은 사람이 있지만요 대장동 때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돈이 없었는데 어디로 돈이 들어왔냐 SK그룹, 최태훈의 동생 퀸앤파트너스로 500억간 돈이 들었다고 여기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은행 컨셉시엄이 최종 1.5조를 됐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수익이 안 났습니다 아주 조금만 가졌어요 지분에 비해서 그건 그러니까 여기 또 박영수가 나옵니다 그때 박영수가 도움을 줬다고 나옵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고 사회의사 이사회장이었다고 자 이런 게 하나도 수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50억 클럽을 대변해서 진짜 이 대장동에서 불법 구시를 주도한 50억 클럽 그 다음에 윤석열 박영수 세력은 하나도 수사를 안 하면서 SK관련도 도대체 당시 지자체장으로서 장기간 개발이 안 돼가지고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었던 곳에서 5,503억이나 회수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정말 이것은 모범적인 공익안수사업이라고 정치적으로 이게 감정평가사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차부로 입장된 겁니다 371명이나 되는 감정평가사가 그 부분만 봤지 민간업자에게 7천억 이상의 돈을 돌려준 것은 그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최종적으로 이득이 부동산 이슈가 급등했잖아요 평론관이 당시에 부동산이 그렇게 급등하고 분양 수익까지 날 거라고 누가 예선하셨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그때 지구가 있었다는 것은 그런 지구는 있었죠 하지만 아파트 분양이라는 게 지금도 미분양 엄청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따지자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권을 민간업자 그러니까 중간에 유등교 씨가 있고 여기서 인허가권을 유등교를 통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줘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해준 그리고 또 초과이익 한 수제를 하지 않아서 올리게 해줬고 그 대가로 지금 구속된 것은 법원에 인정한 것은 김용 전진상 돈 받은 거고 그 다음에 428억이 주기로 약정한 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대장동 사업자들이 돈을 어디서 땡겨서 사업을 하게 됐다 가령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거기서 돈을 땡겨서 그 전에 사업자죠 그 사람들이 대장동 사업자들이 돈을 어디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럼 이렇게 커졌다 완전히 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엮여 있습니다 평론가님 그게 어떻게 엮여 있죠 아니 그 사람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이나 되는 돈을 불법 부실 대출받아서 대장동 사업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게 됐다니까요 대장동 사건을 연구해 보면요 이재명 지사는 칭찰받아야지 수살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수살받아야 된다 특히 이제 서종비논사님이 이해충돌방지법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당시 새 컨소시엄이 응모를 했는데 논란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묶어서 이재명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적까지도 좋다 그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하천대유 컨소시엄이 결국 채택이 됐는지 사전이익을 5,503억이나 결국 인정해 준 것 때문에 채택돼 가실 수 높았지만 그 과정 혹시 논란이 있다면 그까지 포함해서 특검 하자니까요 저는 제가 이제 특검에 대한 제 입장은요 아까 이게 50억 클럽 권순일, 박영수 특검 해야 됩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수사했다 특검 인도 검사 아닙니까 처벌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사 때 부실 수사했다 치자고요 그럼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가 1년이 합니다 공수시효가 지나도 이게 몇백을 지난 거 아닙니까 처벌도 못하는 걸 특검하는 건 1년 납니다 이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이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주식 투자 한 번 했던 거예요 이게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그때 우리 권호수 회장 실패한 주가 조작 집행위에 놓잖아요 그 다음에 선수들도 무죄 또는 집행위에 놓잖아요 전주도 무죄 놓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했다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금액이 벌금 나옵니다 100번 양보해도 집행위입니다 특검이라는 게 아니 특검이라는 게 진력 20년 10년 이런 거지 벌금 잡으려고 특검합니까 이거는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제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제 권력형 재판은 잘못됐어요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처럼 영구 퇴출하고 몇십 년 때렸어야 해요 그래야 자본주의 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주가 조작하는 분식의 결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10억 안팎의 이익을 본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권호수는 손해를 안 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특검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검경 내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걸 무마한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수사가 안 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시작했지만 결혼 이후에는 수사를 안 받았다니까요 무마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코바라 컨텐츠에서도 얼마나 후원금이 급증했습니까 성남시하고 광고받은 거 투명히 광고받은 것도 법이나 조례의 의거의 상금마저도 지금 뇌물조를 몰아가는 분들이 코바라 컨텐츠 때 중앙지검장 대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급증했어요 이거야말로 수사를 안 하면 너무 평평성이 문제하십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혹과 김건희 의혹을 대치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김건희 씨 수사가 안 되는 것들에 아무 문제식이 없으세요? 혹시 그냥 진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수사요? 김건희 씨 수사를 거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식이 없으세요? 이재명은 이렇게 김건희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계속 안 했고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된다는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을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것이 지금 이제 근우수 씨에 대해서 일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사결과를 내놓을 거예요 수사결과를 내놓으면 그거를 보면 되죠 수사했다고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때 다 했죠 다 했죠 아니요 그때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수사를 못하게 했죠 그때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때는 모든 부인 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완전히 떼고 있었는데 뒤늦게 했죠 그전에는 못했고 뒤늦게 했는데 이미 당시 일선 검사들은 윤석열 한동훈 편을 들어주면 수사를 안 했습니다 제대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주당이 정말 명분이 약한 게 지금 순간에 자 건우수 주범이 1심 재판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특검이 들어가려면 건우수 씨는 상대가 안 됩니다 도이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자체는 특검 대상이 안 돼요 그럼 1사부 제의의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 들어가려면 김건희 씨 혼자 특검을 해야 돼요? 아니요 1심 나와도 특검 상관없습니다 박상도 마찬가지군요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공범도 다 처벌했는데 영분이나 유만으로 처벌 안 받고 수사를 안 받냐는 거죠 그게 1심 도중에는 특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확정이 돼 버리면요 특검 하나면 몇 달 동안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이 확정되면 두 번 처벌 못 받잖아 이게 1사부제리 아닙니까? 김건희 의사는 수사나 기소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 말은 권호수 회장은 수사를 항소했지만 특검 준비 도중에 재판이 확정돼 버리면 그러면 결국 김건희 의사 혼자 수사하는데 특검 도중에 재판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박상도 특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1심 확정됐는데 박상도 특검 황수증 때리면 안 되죠 당연히 특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진행이 재판이 되고 있는 거니까 재판부에서 특검 도입하면 재판 추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때요 유연시판 제청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제 말은 그때 윤석열 총장은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고 그때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몇 번 발동했습니까? 조자령, 헌카세드 지휘권을 발동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의사 소환해 또는 기소해 그때 지휘권 발동하면 되잖아요 왜 안 됐습니까? 그때 이미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윤석열 할 때 이미 수사가 안 됐고요 나중에 지휘권 발동이 됐을 때도 주요 중간 간부라도 일선 검사들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나경원이나 김건희 같은 사람은 수사가 안 됐습니다 제대로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요 본인 자서전에 친구가 작전주 주가 조작 작전주에 살아야 해서 15억 벌었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 연수원 때 그럼 그게 이재명 대표도 공범입니까? 우리가 작전하는 거 알고 사서 돈 벌면 주가 조작 공범입니까? 판례는 서로 통모를 해가지고 공범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건희 의사가 전화로 몇만 주 팔을 했다 치서 그게 선수나 권호수하고 통화한 것도 아니고 관리해주는 사람하고 통화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범하고 공범했다는 정거는 전혀 없잖아요 아니 수사를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혐의도 없이 특검을 하자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진력 10년 20년 중한 범죄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조그만 중간 범죄가 아닌가요 고용수와 김건희는 특수관계입니다 온로비 사건 아시죠? 온로비 사건 온로비 사건 특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10년짜리 범죄입니까? 고위층 범죄는 특검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왜 김건희 특검 대상 60% 국민들이 찬성하냐 이거 0분이니까 수사 안 하지 않냐 이 정도면 특검하면 되지 뭘 특검했다고 사람 죽이는 건 아니지만 수사가 안 되는 건 분명하니까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구속이든 추미도 관계없이 대선 때부터 김건희 유선을 당선되면 김건희 수사가 안 될 것 뻔한 거고 안 되는 건 명확하니까 특검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아니 그건 이제 문제는 안 되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하고 좀 연결을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죠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모든 국민을 대변을 못하고 국민들께서는 생각이 다르지만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아니 윤석열, 김건희, 최원순, 한동훈, 이상민, 정우영과 내 사건은 단 하나의 소환이나 압수색도 안 하고 심지어 한동훈은 아까 서병훈 의사님 비밀번호 의와도 하셨는데 수사 행정, 사법 행정, 최고 최종 책임자가 비밀번호 본인이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남한테 비밀번호 깔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거 하나도 수환하고 그 다음에 야당만 문재인 정부의 일과 이재민 대통령과 관련된 일만 또는 민주당 인사들만 탈탈탈탈터니까 사람들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불공정 나오죠 두리킹 특검 왜 했습니까 솔직히 10년, 20년에 중형이어서 했습니까 서병훈 의사님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다 지금 검경이 수사를 해도 불공정하다 해서 특검 했잖아요 두리킹 사건도 사실 따지고 보면 특검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여야가 합의했잖아요 그 특검 그것처럼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발 여야가 협치를 해서 민생경제 좀 살려라 말입니다 난방비 폭등 대책도 세우고 지금 이번에 경제성장률이 1.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런 건 왜 제1야당하고 놀이를 안 합니까 그리고 보통 정치평론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제1야당 대표랑 협치를 강복하게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았나요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는 정부 여당이니까 대통령 나서서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해라고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 퇴진하라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또 국민들의 민심인 것이죠 그건 민심인 민심대로 그래서 퇴진 안 해요 퇴진해라 해서 퇴진하기 전에는 야당이 협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국민 난방비 대책도 내려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재명 리스크가 지금 개인의 리스크가 아니고 민주당의 리스크도 아니고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주려면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방비 같은 이야기도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런 혐의가 없이 야당 대표로서 다수당 제1야당 대표로서 난방비 대책을 이야기해서 몇 조를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슈로 확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은 본인의 사불 리스크와 연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전체 국민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분이 넘게 저희가 시간을 썼는데 다시 사회자가 좀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생겨서요 물론 이제 안 소장님의 발언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중재 없이 난상토론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반론과 재발론에 이어서 15분이라는 시간을 썼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제를 넘기게 될 텐데 자연스럽게 이제 난방비 얘기도 나오고 또 송구권 평론가께서 협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전국 전망을 마지막으로 좀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일 오후에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과연 이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 부결 또 어중간한 부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만 그냥 긴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전국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또 민주당의 해법 또 이 체포동의안 전국이 과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1분 정도의 모두발언 이후에 다시 난상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께 먼저 드릴까요? 이건 저는 저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 잘 하신 게 윤석열 한동은 이념 세력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념 세력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사람인지 다 조작날 줄 해왔던 사람들이고 증거 다 갖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투쟁을 하는 거지 야당으로서 그런데 이분이 싸우는 거면 마치 이념 세력과 싸우는 것처럼 싸워요 마치 윤석열 세력이 무슨 이승만 박정희 부터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화 정권들이 자꾸 검찰을 악용하다가 사냥개를 이용당하다가 사냥개가 올라온 거다 이러면 이것만 딱 자르고 나머지들을 단결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대응 방식을 자꾸 이념 투쟁으로 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당한다 이러다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수사부터 윤석열 한동은이 수사했던 각종 조작 혐의 수사들을 다 한번 들여다보고 이걸 다 같이 묶어서 그 중심에서 싸워줘야지 승리할 수 있고 지금처럼 가다가는 이재명 피로쯤 이제 막 복잡해지잖아요 이러면 좀만 있으면 이재명 하나만 사라지면 좀 편해지겠네 이런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지금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난방비도 그렇고 지금 고물가, 고환율,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 계속 증폭됩니다 이게 최근에 여론조사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여론조사가 분명히 제가 봤어요 뭐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사법 리스크가 있느냐 그리고 사퇴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물어봤을 때 양 진영이 완전히 나뉘어져요 국민의힘 지지청은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 80% 나와요 민주당 지지청은 80%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제가 주목을 한 것이 무당청을 보고 무당청을 보니까 거의 더블로 책임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 없는 청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은 또 양쪽이 딱 같이 나눕니다 제가 기억에 49대 49로 나누고 2%가 잘 모르겠던데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하는 쪽에서는 이재명의 책임이 있다가 거의 따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정치적 이념적으로 흘러가고 양쪽으로 팔이 갈라지는데 거기에 관심 없이 정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문의 정치면을 보지 않고 사회면을 보는 사람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높다 이렇게 보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영 논리를 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결론에 자명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께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정치 검찰이 악마 시켜놓고 마녀사냥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모든 책임을 이재명한테 져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비판받고 또 지적받을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점에서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퇴를 하고 감옥에 보낼 거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남FC하고 대장동 이슈는 저희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안 하던 걸 다른 지자체는 그냥 민간 대기업에게 어마어마한 부당이득을 부산 LCT, 경기도 양평에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가 했던 아파트 시행사업 그냥 냅둔 거예요. 돈 한 푼도 환수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처벌 안 받고 5,503억을 환수한 사람은 기를 쓰고 공산당 소리, 엑스 같은 소리 자식,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 이런 소리 들러면서 환수한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죄인 책임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계속 따지는 것이고요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그만큼 깎아준 거잖아요 아껴준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 생활체육, 시민들이 요즘 스포츠 관심하는데 훌륭한 구단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칭찬을 해야지 어떻게 그게 이렇게까지 만회가 돼야 되는 것이냐 그래놓고는 정치검찰이 막 뒤쉬어가지고 이미 나빴으니까 책임져라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마무리 감사드리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있잖아요 이거는 판사가 재판관이 아니고 저는 국민이 재판관이라고 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이 됐잖아요 이게 여론 차이입니다 여론 차이 결국은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고 민심 이게 천심이 되고 이게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여론전에서 실패했다고 봐요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60% 육박하고 긍정이 훨씬 적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은 국민의힘한테 지는 겁니까? 근데 왜 이재명 대표는 구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겁니까? 이거는 그만큼 저는 본인이 여론전에 실패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워낙 혐의가 많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패배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연 저는 민주당 패널들 볼 때마다 너 이재명 대표로 끝까지 가서 재판 총선하는 게 최선이냐 대안이 없냐?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낙연도 있고 정세균도 있고 김부견도 있고 박용진도 있고 참 이게 합리적 훈훈한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상처투성인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재판까지 안고 총선을 치려고 하는지 좀 이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치공학적으로는 서변호사님 지적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일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정치 전문은 아니지만 죄가 없고 중고가 없으면 없다고 주장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아 총선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사퇴하고 처벌받고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체포는 돼야 된다 이런 논리는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정의당에 대해서 가장 분노한 게 정치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대요 제일야당 수사가 근데 체포는 돼야 된대요 이런 논리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서변호사님 논리는 정치공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서변호사님도 증거나 유죄라는 걸 확신할 수 있나요 정말요? 질문 주셨으니까 20초 정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소장님이 금방 체포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수감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름이 잘못되어 그렇지 이게 체포 수감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동의안 통과된 데서 체포되거나 수감 차는 거 아니에요 영장실장 받으러 가는 거죠 알죠 네 보십시오 잠시만요 일단 서정호 변호사님 답변 듣겠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실질심사 받으러 갔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도 갔어요 제가 존경하는 변이저 대표도 실질심사 받으러 갔어요 같이 갔습니다 네 근데 왜 노웅래만 안 가고 노웅래 의원 왜 이재명 안 가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게 이 풀체포트권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통령보다 삼성그룹 이재용보다 아니 이게 변이저 대표보다 뭐가 뛰어납니까 제가 지금 이제 뭐 약간 절충안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가서 이제 한 번 이제 당해보니까 아 법원 믿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면 안 된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떠나서 서정호 변호사님이 맞춤 우리 이제 태극기일구 탄핵문동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돈목은 증거 하나도 없는데 바로 그 국민적 여론 70%의 여론이 박근혜 탄핵화라 그래가지고 거의 뇌물죄 뒤집어쓰고 그걸 윤석열이 45년 구형하고 그런 꼴을 당했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으로 재판하는 거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지 지금 왜 이재명 대표가 여론이 안 좋냐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당한 거를 너무 잘하는 태극기일은 30%의 국민들이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한 말들을 다 기억해요 박근혜 도망간다 체포해라 어마어마한 이재명 대표가 떠들어냈는데 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 박근혜 당했으니까 너도 한 번 당해봐라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 아무리 우리 이재명을 싫어해도 똑같은 이재명 대표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찰을 해보라는 겁니다 남이 당한 것도 한번 봐라 지금 본인 당하고 있지만 그래야지 여론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토론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즉 전국 전망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네 분 다 부결에 어쨌든 의견을 많이 무게를 두셨고 부결 이후에 이제 두 분이 또 예상해 주신 바로는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어떤 지금의 이 전국은 마무리를 이제 민주당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두 분에 대한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어떤 숙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일단 먼저 송국 전평한테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민주당이 내일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최악의 상황입니다 둘 다 최악입니다 하나는 최악은 어떤 경우냐 하면 물론 가결이 됐을 때죠 가결이 돼서 당대표가 사상추회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고 영장실질심사로 거쳐야 되지만 그러면 당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신자 색출해라 쓸 거예요 누가 과연 이 찬송표를 던졌느냐 민주당 안에서 이탈표를 던졌느냐 그러면 배신자 색출해라 쓰면 당이 거의 쪼개지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가결되면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결이 되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위원이나 친문 쪽에서 전재수위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번에 부결시켜주면 분명히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퇴요고를 한다는 말씀 사퇴요고를 하죠 그런데 사퇴요고에 응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총선 때까지 가면 민주당으로서는 가결이 되면 최악이고 부결이 되면 차악이에요 이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정말 당대표 현재 당대표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했고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선택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같이 저는 수렁석으로 몰아간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변희재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념의 틀을 벗어나서 윤석열 정권이나 윤석열 검찰에 피해받은 모든 세력을 다 모아서 정말 재야투사의 리더로서 승부를 걸겠다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이 틀에 갇혀가지고 싸워서는 이 싸움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탄필 때 워낙 말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싸울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자신 없다 그러면 저는 당대표는 내려놓는 게 맞다고 봐요 야당 당대표가 보통 당대표가 아니라 169석 당대표인데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수많은 세력을 못 모으고 있다 그러면 자격이 미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용히 자기 개인이 돼가는 게 맞죠 야당 당대표는 지금 검찰 정권과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운다 오히려 밀리고 있다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질문인데요 저는 사자성어 두 개로 말씀드리면 일단 만약에 내일 부결해가지고요 구속을 안 돼도요 얻는 건 불구속은 얻지만 이런 건 이게 민심입니다 이 말은 이게 생불여사입니다 첫째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해요 제가 보기에 특군대에 숨어서 구속면에도 자기는 이게 살은 걷지만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는 죽은 것만 못하다 이게 바둑에서 말하는 생불여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국의 오랑캐 깡패 강도 이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표현이 그칠다고 설득력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조언드리면 선당우사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게 당당하게 내가 구속되더라도 나는 이게 떳떳하게 가서 판사 앞에 심사받아서 성분을 보겠다 그래서 이게 검찰이 얼마나 허구인지 영장 기각을 통해서 검찰이 박살내겠다 이런 이게 자세 이게 저는 필요하다 이게 선당우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을 위해서 내가 이게 혹시 구속되더라도 당에 더 훌륭한 인재들이 많지 않냐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래서 총선 승리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 이걸 두 가지 선당우사 생불여사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셨고요 안진골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각자가 지금 제안해 주신 그 선택의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무수히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비교적 잘 벗겨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치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조작으로 치닫고 노골화될 때 장래 국회 안에서도 열심히 인생전자 챙기고 민주주의식 챙기면서도 길거리로 더 많은 국민을 하고 빨리 거대하게 쏟아났다면 차마 정치검찰이 제재한 대표한테 이렇게 부실한 114페이지의 숫자를 조작하고 논리도 엉성하고 법률가들이 쓰지 않는 표현인 저도 아까 짜증나서 거친 표현을 썼는데 여기 보면요 서 변호사님 내로남불 어디 법률가가 내로남불을 영장에 써놓습니까? 아시타비 시정농단 시정살와 그냥 범죄자 또는 악마나 마녀를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난다는 게 이거 느껴집니다 근데 진짜 증거가 있고 죄가 있으면 이런 표현을 안 써도 다 알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쉬운 건 제대로 그동안 맞서서 못 싸웠다 당내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혜리아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라는 초과에 당했다 근데 다행히 불체포는 그동안 사실 문제가 있었죠 많은 부패정치인들을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폐지해야거나 개선해야 하는 여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렇게 명백한 조작성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걸로 여론이 일부 중도층의 여론이 나빠지더라도 지금은 그걸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각이 됐다 부결이 됐다 정리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용산진무실에서는 노골적으로 정치검찰 조정해서 계속 청구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 사람 당장 수사하고 잡아드려야 됩니다 뒤에서 불법으로 조정하는 사람 그만 청구하고 특권을 넘긴 다음에 당분간 민생경제에 집중하시다가 여야가 대타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은 정부당하고 윤석열에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최고책임자가 결단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안진골 소장께서 시간을 좀 쓰셔가지고 저희가 30초씩 마무리 발언 너무 많이 좀 한 것 같아요 시간을 쓰셔가지고 상습적으로 답답하신 거냐 이해하겠지만 마무리 발언을 안진골 소장님 죄송한데 제외하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러십시오 세 분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양해를 구하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순서부터 해서 오늘 사망 토론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차후에 또 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마 못하신 말씀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각자 30초씩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여러 데 우리 패널 우리 분들 말씀을 참 잘 들었고요 토론이라는 게 말씀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약간 처음에 시작에 170석 정도로 부결될 거다 이랬는데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좀 낮아지겠다 더 낮아지겠다 부결은 되더라도 이탈표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155에서 160 정도 낮아지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국권 평론가님 네 간정 포인트가 핵심 간정 포인트가 하나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안 제출 요소를 설명을 하고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럼 이재명 대표는 또 신상 발언에서 반박을 하겠죠 그런데 돈 봉투 부스럭 그런 소리 이런 소리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TV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판단을 하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지금까지 체포 동의안이 우리 헌정사에서 60몇 번 장정이 됐는데 가결 부결이 거의 25% 25%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21대 국회들로서 세 번이 다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롱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결을 시킨 게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 아니냐 그런 판단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죠 네 고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변희재 대표님 좀 짧게 정리를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 손에 돈 한 푼도 안 받고 감옥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그대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을 싫어해도 돈 안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극기 들었던 이유 공정한 검찰 수사 공정한 재판 그리고 진실 이 가치 그대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고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하면 또 누가 감옥 갈지 모르거든요 우리 인회에서 그렇게 한번 우리 태극기 들었던 분들에게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항상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군가에게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초로 해서 편견 없이 또 선입견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 양옆에 나와 계신 네 분 다 오늘 두 시간 이상의 긴 토론을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 문화가 많이 실종되고 있는 그런 방송가에서조차 실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곳이고요 저희가 마련할 때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이렇게 깊고 깊게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변이제 미디어워치 대표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송구권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긴 시간 함께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방토론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